많은 친구들이 이 신발의 매장을 알려달라고 합니다. 이 신발을 신으면 1초만에 키가 6cm 커집니다. 게다가 가격도 밀크티 한 잔 값밖에 안됩니다. 이탈리아 디자이너와 정형외과 의사가 협력하여 아시아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제품입니다.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발 아치를 교정하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. 그래서 하루종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고 발냄새나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이힐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플랫슈즈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6cm의 인솔이 다리를 더 길어보이게 해주고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. 통기성이 좋아서 땀이 차지 않으며 발에 땀이 많이 나더라도 하루종일 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발송되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 만족하지 않으시면 무료로 환불 가능합니다. 서둘러 구매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